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주필이 전망을 했더라고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김대중 주필도 뭡니까 연세를 많이 먹고 농객으로 날렸지만 자영업해 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을 피하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도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김대중 칼럼 올해 아마 8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겁니다. 총선 승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한마디 이거는 한마디 해야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국민의 힘이 내년 2024년 총선거 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을 전제로 2년 남짓하다. 다수당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간신히 승리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본인도 이 문제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한번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선거 관련된 문제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알고 있는 한성천시 정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찾아와 가지고 변호사들이 그때 당시 인수위에 관련된 분들이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했으니까 그때 몇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듣고 가서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2024년 4월부터 2026년 중반까지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에 따라서 보수 우파 국민에게 있어 내년 총선거는 그렇게 결정적인 정치적 관리위원회 이 문제에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문제를 그냥 듣고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 2017년 대선 이후로 줄곧 공직선거에 손을 대왔던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제 말이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의 전산조작범들이 조작값을 10% 널지 15% 널지 25% 널지를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100장 가운데 5장을 훔칠지 100장 가운데 10장을 훔칠지 100장 가운데 15장을 훔칠지 100장 가운데 20장을 훔칠지 아니면 100장 가운데 뭡니까 과거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종로구처럼 황교안 후보에게 45%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5장을 빼앗아가지고 이낙연이 함께 전산조로 옮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객들도 나이들이 많이 들었지만 솔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정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경남 통영 출신입니다. 바닷가 출신이고 과거에 기준으로 하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는 공부를 적당히 하는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나는 서울법대를 들어갈 능력이 그 당시에는 안 됐습니다. 서울법대를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출중한 머리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20, 30년 흘러가 지금 60대 초반이 된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뭡니까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법관들 대부분이 서울법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무슨 검찰총장이 이경석인가 그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의사결정 내리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다 뭐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모든 것은 타협과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생겨먹은 걸. 지금 김대중 주필이 80대 중반인데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살아야 될 세월이 짧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후손들을 위해서 솔직한 이야기 절대 안 하는 겁니다. 다 이해특시를 따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빼고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야기 많은 겁니다. 이런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국민의힘이 내년의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어떻게 그렇게 좀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하냐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계획을 내세우고 나라의 장래 먹거리 투자에 안목을 집중하며 안보 대공 대북의 열정을 보일 때 박수를 보냈다. 말 같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수당이 부정승거를 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노동계획이 어떻게 될 수 있으며 연금계획이 어떻게 될 수 있으며 교육계획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이 영감님도 뭡니까 정직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논격으로서 굉장히 날렸던 분이지만 내가 참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있죠. 솔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두렵나 이야기죠. 애들 다 키워놓고 소일거리 하는 나이가 됐는데 아무도 뭡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양심이 죽었고 윤리가 죽었고 도덕이 죽었고 정직이 죽었고 위선이 번창하고 거짓이 번상하고 조작이 빈승하고 모든 것이 다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여러분들 흐르는 강물처럼 온 천지를 다 메워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노동교육연금 3대 계획을 어떻게 하나 이야기죠. 부정선거래가 다수당이 된 친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주피 당대표 선출 과정의 잡음 공청을 앞두고 공천파동 후보 난립 같은 귀에 익은 정치연애들이 되살아나면 한국의 정치는 과거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선거를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연배가 된 원로들도 이렇게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김대중 주필이 사실과 진실을 모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죠. 그것은 바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20년 5월 26일 날 엄청나게 명문장을 썼습니다. 표를 채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요? 선관위가 재검표에 낫수고 사정당국에 의문 제기된 곳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컴퓨터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위헌이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을 당시에 박강작 성금관대학교 명예고수가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올린 것을 보고 김대중 주필이 표를 던지는 사람이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채는 사람이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세상이 됐다. 그 명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일체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조선일보의 입장이 아마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신을 했겠죠. 다 그러니까 있죠. 원로라는 친구들이 다 써잘데기 없는 겁니다. 전문의 여러분들 대선에 할 때 정무선 총리 출신 있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문 대통령 비난했지만 그 선거 공정성 문제에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나는 경고하는데 당신들의 노년 뿐만 아니고 당신 자식들과 손자, 손녀 세대들이 노예의 즐겁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당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당신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을 보존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 조작국으로 변질해서 당신들이 기여한 것이 당신 자식들과 당신의 손자, 손녀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몽예와 질곡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내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80대 중반대는 노오 여러분들의 필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거짓인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여러분들 뭐죠? 많은 것을 성취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 양심과 이런 부분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말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젊은 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의기투합했던 동료들이 다 침묵하는 걸 보고 나는 그냥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세월에 그러면 다 변하고 변질하기 때문에 그냥 늙으면 진리 쪽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 방구성에 뭡니까? 편안하게 드러눌 생각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예받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도 뭡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하고 그들의 자식과 손자, 손녀 세대들에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뭡니까? 그 사람들이 비용을 치룰 겁니다.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는 입에 다 오릴 수가 없겠지만 그 비용은 자신들의 후반전 인생하고 자식들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조작국에 살아가는 겁니다. 대한조작국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티즌, 시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권력에 복속당하는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당대 우리가 우리 세대의 기성세대, 특히 586 운동권들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식들과 손자, 손녀 세대들이 한반도의 절반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여러분들 선물한 겁니까? 조선신민처럼 지도자를 스스로 뽑지 못하는 그런 대한조작국의 신민, 노예화 된 몸에 신민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먼 산을 대했다는 사람은 모두가 뭡니까? 공범이고 구역자이고 협력자이고 종범인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게 되면 구한말의 여러분들 그 사람들, 구한말을 이끌었던 그 위정자들 그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북한 동포들이 100년 이상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한 번 뭐죠? 그렇게 방향이 선회가 되면 그걸 못 바꾸는 겁니다. 김 씨 왕조가 저렇게 견고하게 이런 또아리를 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의 요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사전투표의 투표자들이 참여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 조작하고 여론 조작에 맞춰서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조작값을 결정하고 10%를 넣을지 100장에 10장 훔칠지 15장 훔칠지 20장을 훔칠지 25장을 훔칠지를 그냥 결정하고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면 뭡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어서 그냥 공포하고 땅땅땅 니 당선 그다음 국민들이 아무리 아웃선을 치고 선거 무효소송 하더라도 대법관으로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해결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 고발해가 뭡니까? 감방에 쳐넣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